툴이 하면 돼있어. 갑자기 인트로듀싱 말씀을 하기로 했어. 제가 어렸을 때 다시는 크림을 낸 걸어. 내가 얼음 먹고 싶다고 하고 싶었어. 와! 이랬어. 아, 얼음 먹고 싶다고 하고 싶었어. 아니야, 정말 좀 길었어. 아, 근데 생각보다 길었어. 시간 낙불가 팩트야, 이거. 아, 잠깐. 왜 자꾸 누군가가 뜬다길 원하는데, 봐봐. 내가 이기길 바래주는 사람이 우리 팀 아닌가? 맞습니다. 틀리자마자, 아니야, 아니야,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두 명이었거든? 아니야, 그거. 아니, 나 너야, 너랑 제니언니야. 내가 이렇게 변명을 할 때, 내가 변명을 할 때 같이 변명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기길 원하는 사람인데, 잠깐만, 아니야, 아니야, 얘 땜에, 아! 이렇게 한 게, 땡을 하셨잖아. 누구야, 누가 먼저, 누가 먼저 으악했어요. 아니야, 땡을 하자. 좋아! 땡을 하면 무조건 으악 나오지. 근데 아직도 왜 이걸 끝내길 바라죠? 왜냐면 X-BEN이 있기 때문이지, 우리 사이에, 그러니까 X-BEN을 찾는 거잖아. 안녕하십니까